이번 시간에는 url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url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url이죠. 요거요. url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약자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웹페이지나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주소 체계인데 이 세상의 유일한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엄한 것을 불러오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소 체계가 바로 url입니다. url은 뭐 제가 샘플로 이렇게 url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요기 있는 요 각각의 요소들이 사실은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첫번째, http라고 하는 요 부분은 예,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스키마. 예, 통신에 사용되는 방식을 기술합니다. 즉, 이렇게 http라고 쓰게 되면 지금 접근하는 이 접근 방식이 http라고 하는 약속에 의한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서버 쪽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프로토콜을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tp 대신에 뭐 https나 아니면 ftp와 같은 그런 값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lap.egoing.ne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도메인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을 예, host라고 부릅니다. host. 예, 그리고 요기에는 도메인이 올 수도 있지만 ip가 올 수도 있습니다. ip. 여러분 도메인과 ip의 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예, 도메인이 뭐고 ip가 뭔지는 아시죠? 도메인은 요런 것들이 도메인이고 ip는 뭐 뭐 이런 것들이 ip죠. 예, 근데 이 ip는 음 이 ip는 사실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그 뭐랄까요?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ip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ip 그런데 이 ip라는 것은 뭐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숫자도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 ip를 기억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도메인이라는 겁니다. 도메인은 뭐 우리 인간과 비슷한 그 뭐 단어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사람이 외우기 쉬운 그런 형태죠. 예를 들면 egoing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예, 제 블로그의 주소가 제 블로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이런 거죠. 그 도메인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도메인이 이제 고갈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들은 첫 번째로는 의미를 갖기가 힘들다. 이를테면 애플이라든지 뭐 애플과 같은 그런 도메인은 보통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뭐 이상한 알파벳들의 조합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결국에는 IP보다 못한 상태에 오게 되는데 예, 뭐 인터넷에 처음에 그 기획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이 클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이겠죠. 예, 아무튼 예, 후대로 갈수록 불리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샀는데요. 예, 다시 자,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이요. 차이드부터 예, php로 끝나는 부분까지 인데요. 요런 것을 url-path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루트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는 어, 우리가 어떤 웹서버 같은 것들 운영하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 자원들 HTML 문서일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한 자원들을 예, 우리 컴퓨터에 있는 그 디렉토리와 똑같은 구조로 보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작되는 지점 가장 그 최상위 디렉토리를 예,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예, 루트 디렉토리부터 자원이 위치한 장소 루트는 여기고요. 자원이 위치한 장소는 여기겠죠. 예, 장소까지의 디렉토리와 파일명을 예, 적어주는 것을 URL 패스라고 부릅니다. 이 URL 패스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쿼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만큼이 쿼리입니다. 요만큼이 자, 이 쿼리는 어떤 것이냐면 예, 웹서버에 넘기는 추가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요거는 폼 폼 단원에서 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요렇게 URL을 적는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는을 붙이고 그 뒤에다가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적게 되면 예, 서버 쪽으로 서버에 접근했을 때 서버에게 예, 프로젝트는 코딩 에브리바디디라고 하는 그 이 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기 있는 요 값들을 바꾸면 서버 쪽에 다른 값들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다른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 푸시라고 하는게 있는데 요 푸스는 뭐냐면 앞에 샵이 붙습니다. 샵 뒤에 예, 샵 뒤에 어떤 캐릭터가 들어오게 되면 요만큼을 예, 북마크라고 부릅니다. 북마크가 하는 역할은 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요 url을 카피해서 제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어? 에러가 나네요. 예, 에러를 제가 수정했구요. 자, 요 카피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차이드라고 하는 예, 그 뭐죠? 텍스트가 나오죠. 요 소스를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차이드가 나오구요. 그 뒤에 br 태그를 붙여서 줄 바꾸면 제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이 쫙 있죠.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 put이라고 하는 예, 알파벳이 나옵니다. 코드를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put은 앞에 a가 붙고 a 태그로 name 값으로 put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북마크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자, 요기다가 제가 뒤에다가 샵을 주고 그리고 put이라고 하는 값을 준 다음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해당 url로 이동을 한 다음에 요 put이라고 하는 것에 요소 검사를 하죠. 요 put이라고 북마크 이름으로 put을 가지고 name 값으로 가지고 있는 a 태그 위치까지 자동으로 스크롤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서의 내용이 방대할 때 그럴 때 그 특정한 문서로 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문서의 특정한 위치로 스크롤을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북마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rl 패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어, 경로는 크게 상대 경로가 있고 절대 경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요거 있죠? url 전체가 나오는 url 전체가 나오는 요거는 절대 경로 또는 절대 url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뭐 아주 간결하죠? 그냥 요렇게 url을 치면 그 해당되는 자원으로 예, 컴퓨터가 이동을 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런데 상대 경로는 예, 조금 복잡해서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뭐 말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서버에서 실제로 여러가지 파이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서비스하는지를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는 그 제가 준비한 예제를 가지고 이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링크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웹페이지가 총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웹페이지는 index.html 파일입니다. 예, 이게 가장 상위에 있는 html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slash one-depth slash index.html 파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slash one-depth slash two-depth slash index.html 파일입니다. 자, 요거 각각의 파이들의 관계를 이해를 하시겠나요? 자, 요기 이 도메인이 끝나는 지점에서 slash 를 하고 slash 를 하고 그리고 뒤에 파일명이 나오는게 아니고 다시 slash 가 들어오죠.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디렉토리 또는 폴더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디렉토리고요. 그리고 slash 가 끝나고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면 예, 그건 파일입니다. 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가지 파일 안에서 url과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각각의 페이지 안에서 다른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가장 depth가 깊이가 가장 깊은 파일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one-depth two-depth slash index.html 파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일은 현재 이 웹페이지는 one-depth 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two-depth 라는 디렉토리 밑에 index.html 이라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파일에서 index 그 lab-egoing.net slash index.html 파일로 이동하는 방법과 slash one-depth slash index.html 로 이동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가장 상위에 있는 index.html 파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url을 입력하는 겁니다. 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여기 제가 url 절대경로 상대경로라고 적어놓은 건 예 경로를 기술하는 방식들 타입들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url 이나 파일의 이름은 이걸 의미합니다. 자, 요소검사 파이버그입니다. 여기 보시면 a 태그에 href 그 속성에 url이 들어가죠. 예 지금 제가 요거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href 속성으로 지정된 값을 의미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나 보죠. 요소검사를 해보면 href에 slash index.html이 들어가죠. 예,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셔서 a 태그가 어떤 모습일지를 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뎁스, 투뎁스에 있는 index.html 파일에서 lab.egoing.net에 slash index.html 파일로 이동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url을 기술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는 절대경로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절대경로 그러면 여기 절대경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앞에 도메인이 붙으면 안 됩니다. 절대경로는 두 번째는 그 경로가 시작될 때 반드시 slash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slash 다시 그럼 slash로 시작을 하는 경로는 그 앞에 도메인이 생략되어 있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 root부터 디렉토리를 카운팅한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이해가 편한 거를 편한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slash하고 index.html이라고 적혀있으면 어떻게 되어있는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slash 앞에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 있죠? 이만큼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랩 egoing.net slash index.html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경로가 되는 거죠. 자, 클릭해 볼게요. URL이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back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대 경로인데요. 상대 경로는 어... 첫 번째로는 앞쪽에 이렇게 도메인이 도메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도메인이 나오면 그건 그냥 URL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slash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slash로 시작하면 절대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점으로 시작이 되는데 점점은 어떤 약속되어 있는 기호인데요.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 현재 이 문서는 원뎁스에 2뎁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index.html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의 부모 디렉토리는 예 원뎁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자, 다시요. 이 파일의 현재 디렉토리는 2뎁스가 되는 거고요. 그것의 부모 디렉토리는 예 원뎁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 맞춤표가 그 두 개가 나왔는데요. 콤마가 두 개가 그 점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 점 두 개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슬래시하고 또 점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 있는 디렉토리를 삭제해 주시면 예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 그 결과는 두 번째 예제와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한 거죠. 아시겠나요? 클릭해 볼게요. 자, 리로드하고 클릭해 보면 이 url이 우리가 예상하는 url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는 어 원뎁 그 two depth에 있는 index.html에서 원뎁에 있는 index.html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url로 이동하면 되고요. 그리고 절대 경로로 이동을 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예 이 디렉토리를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원뎁스 slash index.html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대 경로는 아까 이 이 첫 번째 url로 이동을 하려면 디렉토리를 두 개를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점이 두 개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예 하나만 건너뛰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two depth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님 one depth 파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거죠? url을 잘 보시고요. 자 여기서 부모 디렉토리로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 디렉토리 즉 이 url로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url 입력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절대 경로로 입력하면 되죠. 아 여기 제가 그 실수를 했네요. 잠시만요. 제가 수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부모 디렉토리를 그 부모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액세스 하려면 예 슬래시만 붙이면 되죠. 그리고 상대 경로를 이용한다면 점점 슬래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two depth 그 one depth에서 two depth에 있는 index.html 파일로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죠. 자 url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 경로를 입력하는 겁니다. 뭐 slash one depth slash two depth slash index.html 하면 되겠죠. 상대 경로는 상대 경로를 입력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 이 디렉토리에서 앞에다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two depth slash index.html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two depth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찾고 그 two depth 안에 있는 index.html index.html 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 앞에다가 slash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예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상대 경로입니다. 아 실수했네요. 잠시만요.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점이 하나가 있으면 클릭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점이 두 개가 있을 때는 현재 이 문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점이 하나가 있으면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슬래시를 생략한 것과 점 슬래시가 있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이쯤에서 한번 지펴보면 절대 경로는 무조건 root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동일합니다. 경로의 어떤 형태가 상대 경로는 현재 문서가 위치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로 갈지 아니면 현재 문서로 현재 문서로 할 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문서의 위치에 따라서 이 url 값이 정확하게 pass의 값이죠 pass의 값이 가변적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럼 빠르게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로 이동해서 예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뎁스.index.html로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url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슬래시 절대 경로로 슬래시 원뎁스 슬래시 인덱스.html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상대 경로로 하려면 예 앞에 슬래시만 빼주면 됩니다. 현재 디렉토리인 원뎁스 슬래시 인덱스.html 하면 되죠. 투뎁스로 이동을 하려면 url 입력하면 되고 예 원뎁스 슬래시 투뎁스 슬래시 인덱스.html 상대 경로도 이 앞에 슬래시만 빼주면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url을 직접 기술하는 것 절대 경로를 사용하는 것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것 각각 이유가 있고 적합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url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걸까요? 예 그것은 이 url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랩.egoing.net이라는 url을 가지고 있는 저 경로를 만약에 OpenTutorials.org로 바꾼다고 한다면 모든 링크를 다 수정해야겠죠. url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사용했다면 예 앞에 있는 url 자체는 뭐가 될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링크나 링크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왜 절대 경로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것은 이 path 자체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원랩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예 root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절대 경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링크에 예 뭐죠? path를 바꿔야 되는 그런 대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 경로를 쓰게 되면 상대 경로는 그 부모로 갈 건지 또는 자식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만 규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파일명 부모의 디렉토리명이 바뀌어도 자식이 부모를 참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대 경로가 아주 유연한 방법이죠. 그러면 url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거는 자신의 디렉토리가 아니라 아니 자기의 url이 아니라 다른 url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리소스로 이동을 하거나 그 리소스를 이미지와 같은 리소스를 가져오거나 할 때는 url을 직접 기술을 해야 되는 거겠죠.